그리고 출전한 2부 경기, 7경기 연습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발베르대와 바스켓을... 아! 이 골의 일자... 안녕하세요. KBS 드라마 스페셜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오진 역을 맡은 신예은입니다. 차민재 역할을 맡은 강태오라고 합니다. 딱밤 때문에 나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오진이는 중학교 보건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당신이 소중한 게 어떻게 돼요? 야, 차민재... 노랜 연인인 민재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오진이라는 인물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민재는요, 성공한 친구인데 사랑에 있어서는 좀 서투른 감이 없지 않은 친구예요. 미안하다니까 너 진짜 이럴 거야.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게 되면서 갈등을 겪고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그때 말했던 체육수요? 구원빈 역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애들 장난치는 거니까 구원빈이란 친구는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는 친구고요. 교육도 갈아야 합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오진을 향한 어떤... 짝사랑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정윤정 역을 맡은 하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니가 일방적으로 삐지는 애니. 잘 좀 하자, 선민재 대표님. 지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또 민재의 친구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둘의 이별 사이에 끼어서 조금 피곤해지기도 하지만... 이 밖에 모르는 남자 곁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까 헤어지자고 한 거야. 어떤 여자가 외롭고 싶니? 든든한 친구로서 또 자리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대본을 처음 딱 받았을 때 딱 밤 한 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이 대본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현실적인 감정,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감정들이나 얘기들이 잘 담겨 있어서 저도 되게 대본을 재밌게 읽었고... 다른 캐릭터들도 다 개성이 살아있고 같이 하면 너무 즐거운 작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딱 밤 한 대가 이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쾌활하고 재미있는 드라마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